계속 제가 8년을 팔았는데 패드가 뭐 손상돼서 온 거는 어떻게 하지 하나도 없었어요. 안녕하세요. 함수아악기점입니다. 저희 매장은 현악기, 관악기 모든 악기를 취급하고 있는데요. 직접 제작과 수리를 겸하고 있어서 하는 매장입니다. 실제품을 많이 취급하고 있어요. 근데 이번에 플롯 C1과 또 플리플리를 소개해드리려고 해요. C1 플롯은 소리가 잘 날 뿐 아니라 플롯의 매력적인 고운 소리가 특징인 것 같아요. 그리고 또 잔고장이 별로 없어서 가성비 높은 플롯을 찾는 분들이 아주 좋아하고 또 주위에 소개도 많이 하는 제품입니다. 또 플리플리는 정말 획기적인 제품이라고 생각하는데요. 미착 아동 6세부터 플롯을 빨리 접할 수 있는 그런 제품입니다. 그래서 선생님들과 학부모님들, 또 어린이들이 아주 좋아합니다. 또 박스를 열었을 때 키캡이 아주 예쁜 색상이 나오니까 아이들이 또 그 자리에서 너무 좋아해요. 또 아이들이 이제 신체가 커져서 플리플리가 필요 없을 시 연주가 가능한 시기가 오면 매장에 오지 않고 그냥 집에서 탈착이 가능해서 더욱 좋은 것 같습니다. 자네들에게 플릿을 빨리 접해주고 싶은데 신체 사이즈 때문에 고민하시는 학부모님들 어려서부터 플릿을 경험해 줄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. 놓치지 마시고 선택해 주세요.